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통합과학의 만점을 위해서 달려주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풍만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을 연결하는 바로 기초통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의 첫 시작입니다 우선 얘들아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게 되는 즉 수능 채택 과목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신이라는 것과 수능에 대한 경계를 조금 허물어 주시고 우리는 수능 통합과학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달려보면 됩니다 자 우선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옛날에는 내신만 배웠지만 이제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점점점 내신 문제도 수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신을 위한 통합과학 그리고 수능을 위한 통합과학 이렇게 나누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는 곧 수능 통합과학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슬퍼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된 거잖아요 중학교 3학년인데 벌써부터 이제 고등학 1학년이라고 해서 이제 수험생이라는 이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외롭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가족들과 나도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의 만점을 위해서 여러 개를 준비해놨고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달릴,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힘들다고 지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통합과학의 첫 번째 발자국 그리고 첫 단추인 이 기초 통과 왜 우리는 첫 번째 과정을 바로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기초, 기초 우리 풍마이들이 이러한 편견이 있어요 기초를 배운다고 하면 콧방귀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기초? 나 웬만큼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기초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기초는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의 기초 과정을 배운다고 하니 또 중학교 과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나는 중학교 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 요기요 한번 생각해보자 왜 우리는 이 기초 통과부터 시작을 해야만 하는가 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등과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개념 통과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부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개념 통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라 수능을 준비하는 건 별거 아니야 수능은 개념만 확실하면 돼요 그러면 그 확실한 개념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다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장풍이가 한번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풍마이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그냥 뭐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냥 개념 통과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 기준을 한번 정해볼게 여러분들 그 1강은 맛보기 강이에요 그죠 1강은 맛보기 강인데 그 40분 동안의 1강에서 여러분들이 그 40분 동안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기초 통과 듣지 마 안 들어도 돼 그냥 개념 통과로 넘어가 근데 40분 동안의 얘기 중에 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던가 어? 이건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기초 통과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다 기초 통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개념 통과로 갈 것이냐 1강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맛보기 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초 통과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 워밍업으로 생각해주면 되고 이 기초 통과는요 그래서 장풍이가 그 캐스트에다가 기초 통과 그 홍보에 관련된 캐스트를 올려놨는데 만화 주제곡으로 장풍이가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그 만화 주인공이 장풍이가 그 만화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장풍이가 이제 통합과학을 때려부시자 뭐 이러한 의도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봐주세요 얘들아 열심히 만들었다고 나는 진짜 아주 그냥 진짜 열심히 해 한 강이 한 강이 정말 내가 목에 핏대가 막 텐션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장풍이가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왜? 너네 좋을까봐 어? 내 마음을 알겠냐 그러니까 장풍이 정성을 조금 봐주시면서 캐스트도 살펴보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왜 우리가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가를 내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볼 책은요 백신 통합과학 책입니다 백신 통합과학 얘들아 여기 보면 충돌과 안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통합과학은 이렇다 과학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그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가 끝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중단원이 있는데 그 역학적 시스템에서 얘들아 맨 마지막에 충돌과 안전이라 하여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배우게 됩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얘들아 조금은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격을 적게 받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사용한다거나 에어백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어백 시스템과 안전벨트에 관련된 과학적인 또 물리학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충돌과 안전이라는 실생활과 관련된 예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인 어떤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어디 나오느냐 왼쪽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충격을 받은 양을 물리량으로 표현한 거야 I는 FT라는 공식이 있고 운동량은요 운동한 것을 또 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P는 MV라는 공식을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러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연결 지어야지 충격량이 충돌과 안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충격량이 무엇이고 운동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충격량과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자세히 봤던 얘들아 공식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봤던 V라던가 A라던가 F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얘들아 개념 통과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간다면 개념 통과에서 이러한 공식과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편해진다는 얘기야 이에 대해 이런 용어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 개념 통과 할 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초 통과에서는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의부터 한 번씩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기초 통과에서 한 번 다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V는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한 거리 그러면 속력에 대한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 단위까지 한 번 살펴보고 F라고 하는 거 힘이 뭐니 힘은요 센 거예요 힘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한 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는 A는 뭐예요 Acceleration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가속도가 무엇이고 속도가 무엇이고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듣고 가면 개념 통과가 얘들아 정말 자신감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통과의 그 핵심과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개념 통과를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을 우리가 향상시켜 보자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장풍이가 기초 통과에 대한 이 기초 통과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 풍마이들이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을 것들에 대한 예들을 쫙 정리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초 통과는 중등과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통합과학의 예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을 장풍이가 정리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겁니다 바로 통합과학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그 3개의 대단원을 장풍이가 뽑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건 알 거야 통합과학에 대한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통합과학이 4개의 대단원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6개의 대단원이거든요 근데 그 4개의 대단원 얘들아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그 4개의 대단원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어봤던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물리하고 물리 두 번째는 산과염기 중화반응입니다 중화반응은 양적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고 표를 해석해야 돼요 어렵다고 또한 우주 초기의 원소 그리고 원소의 화학 결합과 다양한 물질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거야 별의 진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이라던가 초거성이라던가 적색거성 처음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머리가 얘들아 굉장히 복잡해지지 갑자기 얘들아 와우와우와우와우 이렇게 쫀다고 사람이 이해 돼? 그러니까 처음 나온 용어들이 많고 자 물리학적인 계산문제 화학적인 또 양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는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토대로 20가지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통합과학은요 통합과학 1권이 있고요 통합과학 2권이 있습니다 책이 2권이라고 통합과학 1권에서는 장풍이가 12개의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자 장풍이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것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합과학을 예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각각의 중단원별로 나눠보았고 첫 번째 중단원에서 빅뱅 우주론의 형성 배경이라는 것 야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근데 그 배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왠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빅뱅 우주 초기 원소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빅뱅과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별의 진화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행성상 성운 백색외성 적색거성 초거성 이런 별의 진화와 우주의 원소에 대한 생성을 한번 예습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이 공부를 좀 해본 풍만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걸? 그냥 개념 통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통합과학에 대한 흥미가 훅 떨어집니다 자 장풍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을 기초 통과에 대한 목적이 뭐라고? 자신감 향상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예습을 통해서 용어들 한 번 정리해 준다면 개념 통과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과 표현 얘들아 이 원소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1단원에서 배웠다고요 물질의 구성에서 근데 여러분들 장풍이가 어떤 방송에서도 또 유튜브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원소기호는 정말 알파벳이에요 이건 제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유독 안 외워 또 이혼식과 분자식 왜 안 외우는 거야 이번 기회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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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개념 통과 시작해서 외우는 친구들과 기초 통과에서 한 번 먼저 외우고 들어갈 친구들 이해도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근데 간단하게 외우지 않을 거예요 3족 2족 마그네슘 탁 튀어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암기할 것입니다 H2CO3 탄산 빵 나올 수 있도록 CH3COOH 아세트산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안 배웠다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한 번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자 드디어 물리가 나옵니다 자 물리가 나올 때 얘들아 사실 중력과 자연학화 운동은 통학과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왜 못하냐면 그냥 공식만 달달달 외우고 문제만 풀이해보려고 즉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맞추려고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아요 이들아 잘 생각해봐라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수능은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은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야 그래 기초 개념이라고 그 기초 개념을 여러분들이 유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사과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력과 자유낙하 운동을 알기 위해서 얘들아 기본적인 물리량부터 힘과 운동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해 되니? 자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자 통학과학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활용해보고 간단하게 공식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또 향상시켜 볼 것입니다 자 또한 단백질과 핵산 유전자 전사와 번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왜 어려워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암기할 때 뭘 암기할 거야 용어를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통학과학에 대한 생명과학 지구과학 파트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생소한 용어들 때문입니다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사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배웠어? 그래 전쟁 속에 나가서 죽으면 전사하뇨 번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라던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얘들아 번역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번역이잖아 아니 그럼 전사와 번역 아니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단백질의 합성 과정과 연관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얘들아 처음 듣게 되면 도대체 매칭이 안 돼 이러한 매칭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통학과학 2권에서 이제는 13강부터 20강까지 통학과학 2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통학과학 2권에서는요 자 화학 파트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이라던가 알지아이온 반응식의 작성 요령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한번 적응해 가보는 거죠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것 뭐 산과 염기의 종류 중화 반응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예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학이 얘들아 물, 화, 생, 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건 다 알 테고 각각의 내용들이 얘들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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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학과학은 이러한 내용들이 얘들아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개념 통과에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연결하고 스토리식으로 엮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식으로 엮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수능에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첫 단추 첫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지구의 지리적 표현과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중에 위도와 경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대기와 해세순환과 관련지어 정리를 해볼 것이고 엘리뉴와 라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시켜 볼 것이고요 오명어치과 전류의 한 자기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나 쯤 되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놔요 이제 통학과학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중학교 3학년 2학기도 잘 되지도 않았는데 즉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도 잘 되지도 않았는데 통학과학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격이 급한 애들이 있어요 얘들아 차곡차곡 밟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까지 이것도 사실 중학교 3학기 배웁니다 하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렌치의 법칙을 통해서 뭐 전류 유도전류의 방향이라던가 유도전류의 세기를 좀 더 심화 있게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면 기초 통과는 중등과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중등과학의 내용은 시작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기초 통과는 얘들아 시작점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죠 고등과학을 시작하는 점검 있습니다 그 시작점 강의에서 중등과학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통합과학의 예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자신감을 올려놓고 개념 통과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풍만이들이 수능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섬이 있습니다 그 미지의 섬에서 얘들아 수능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미지의 섬을 한 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화산섬이에요 수능 수통 수능 통합과학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남아야 돼 근데 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어떠한 생물이 살고 얘들아 어떠한 환경인지 어떠한 기후인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지 어떠한 기구가 필요한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완벽한 생활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벽한 수능 통합과학을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대한 지침서는 장풍위가 다 알아서 마련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계단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초통과는요 8월 23일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통과는요 9월 마지막 주에 완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3,4강 정도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하다는 걸 알아 알아 빨리빨리 뭔가에 통합과학을 준비하고 싶어 근데 통합과학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중등과학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풍만이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지금 예비고 1이라면 얘들아 중학교 3학년 2학기 5단원부터 8단원은 거의 과학과 우리 생활이니까 공부할 게 없어 5단원, 6단원, 7단원 만이라도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5단원에 나오는 염색체와 유전자 중요한 파트고요 됩니까? 그리고 별과 우주에 대한 빅뱅 우주론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기초 통과와 같이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내용과 기초 통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통과를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 중에 장풍이가 겨울방학 특강으로 개념 통과가 오픈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기초 통과로 완벽하게 기초를 다져놓고 개념 통과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내신을 준비하면 끝난다는 것 이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우리 풍만이들 통합과학의 첫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설렘도 있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풍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풍이도 첫 통합과학의 수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부담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하고 부담감을 느낄 때 이러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냥 지금 바로 행동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1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1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초 통과 개념 통과로 이어갈지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 주시고 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여러분들이 인생의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열심히 열심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강이 1강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통합과학의 최고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도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잘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오늘도 즐겁게 장풍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공간이 포에버!